안녕하십니까 베가나우스 킹네임입니다 오늘 제가 군의에 오프레인 작업하고 펜스 이동 작업이 있어가지고 왔다가 지금 잠깐 여기 대류기하고 이 우리인데 여기 트럭을 좀 빌려왔다가 여기 잠깐 봅시다 지금 저기 돼지 머리 삶은 거를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여기 살을 좀 세워서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우리 자견이 억수롭게 됩니다 나중에 동양이 지금보다는 여기어라 동양이 잘생겼다 응 안돌려 해놨는데도 대들은 한 번씩 하기로 합니다 나와가지고 제가 돌업에서 사망사고가 있어가지고 견주님께서는 운동은 매일 시키는데 대신에 그래도 혹시나게 부서있고 밤사이에는 묶어진 걸 했습니다 이리와 내 여기 야 너 살이 너무 쪘다 이리와 알아 집도 아주 좋습니다 요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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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매 요구라 Roux 튀김 홍어 와 참 아름답다 올 한구 200도 아닙니다. 올 한굽입니다. 올 한구로서 색상이 아주 진하고 근데 약간 두 달 차이 납니다. 둘이랑 강의 시스템 아무리 차이 내지 않으면